부자와 나사로 맨날 어느 마을에 아주 도지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맨날 술만 마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만 아저씨 역시 대단히 가입하였죠 어린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네팔 갓도만두에서 제일 돈이 많아요 아 그리고 집이 빌딩이 100개도 넘어요 돈도 많아요 마누라도 많아요 아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다 써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하 오늘도 또 술을 많이 마시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아저분이 밖이 걷는 벌쩍 없이 네일에 가는 벌쩍 마스 네일에 가는 벌쩍 하루에 일곱 벌쩍 밥을 먹어요 아니 니맛 사장님 가나 하는 벌쩍 그랬더니 똥을 열 벌쩍 사요 언제까지 피사장이 낯선이 걷는 벌쩍 오줌은 열다섯 벌쩍 사요 오줌이 피사 없이 밖으로 쩌게 회로는 벌쩍 헤헤헤헤 들어가서 술을 마시자 오줌은 열다섯 벌쩍 사요 아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배가 고파서 날마다 굶기를 밥먹듯 하는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배고파 아hh 밥을 먹어요 아 여기 부자집에서 밥 좀 얻어먹어야 되ity 마치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부자 아저씨! 돈이 엉클! 돈이 엉클! 누구야? 누가 날 불렀어? 얘들아! 너희들이 날 불렀어? 너희들이 날 불렀어? 아니야! 아니야! 나 술 마시고 있는데 누가 날 불렀어? 너희들이 날 불렀어? 저희들이 날 불렀어? 무서워. 저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근데 숨으면 어떻게 해?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 다시! 다시! 이번엔 용기를 내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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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아! 아하비! 누가 또 날 불렀어? 아!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너 누구야? 왜 이렇게 말해? 저 이름은 나사로예요. 왜 이렇게 말해? 너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놈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해? 아이고, 위험아! 위험아! 예? 도대체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소리를 질리고 있어? 예! 알으라구! 알으라구! 아저씨! 아! 왜? 예? 제가요! 뭐가요? 백악 오빠요! 뭐글라교! 밥 좀 주세요! 하나 빛나? 야, 이놈아! 너같은 거지에 태줄 밥이 어디 있어? 예! 너, 거주시던 미칼리라이디네 밥 좀 하소! 우리 집 개에 태줄 거 있어도 너의 태출 건 없소? 아니, 구글라이디네 밥, 태쳤더라디네 밥, 태쳐요! 아! 조금만 주세요! 배고 가요! 구글라이디네 밥 좀 하소! 꺼져! 꺼져! 죽여자! 아! 아! 빨리 가! 죽여자! 아! 조금만 누워 주세요! 어디 하하하하 저렇게 말 안 сказать mensong은 배 좀 맞아야 돼 들어가서 소리나 마시자 저 아저씨 너무 나빠 근데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갈까요? 저 아저씨를 천도해야 돼 내가 믿음 거주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선도해야 돼 아저씨 엉클 엉클 아 왜 또 왔어? 또 왜 맞을래? 아니에요 지금 저들 밥을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왔어? 아저씨 엉클 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가 엘사리 엘사리 지우는 뭐예요? 엘사리 뭐는 뭐예요? 엘사리 넓고지 않는군요 뭐예요? 제현해? 야 그놈다 내 번에 이 지옥을 가? 뭐 비난 널거라냐? 내가 지옥 갈 수 있을 한 적이 없어요? 엘? 뭐 널거라 하지마 저스도 먼저 내게 부쳤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 나아비 써보이 바비요? 이렇게 죄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다 예수님 바비요 써보이 널거만 안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오는 거야? 예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크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비 써보이 돌아오는 자 그리스도 안전 아저씨도 예수님 믿음은 영원한 천국에 가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음은 영원한 천국에 가요 너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또 만들자 또 만들자 또 만들자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집도 크고 돈도 많고 필요한 거 다 먹을 수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지옥 가요 예수가 너로 퍼지 날 거자는 자 지까? 넌 그래 빨리 꺼져 팍 지들어다 팍 아아 나중에 후회하셔요 아니가 알았다 바래 어찌 또 다르겠지 후회하네 걱정마 무척다야 모르는 차이나 찐다먹어 얘들아 지옥이 있냐 예 나들 너로 맞췄어 없어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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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멍청한 것들 같으니라구 이 물가루 물가루 아 이렇게 부자는 끝끝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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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시아 mole 눈치 crater 일어나보라. 굳어切다. 어서 일어나도록 해라. 칠툭톤 타올아AF. 으으으. 아 갑자기. 누구세요? 으으으. 아니야set. 꾸어. 꾸어. 나는 너를 데리러.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니라. 마. 디미라에. 설가 나나. 설가 부탁나해주세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마. 멈추어. 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나는 돈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 거지예요. 전북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오 착해요 착해요. 자 가자. 고맙습니다. 돈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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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입어. 그리고 똘만이다. 이 부자도 그만 죽고 말았소요. 이 부자는 끝끝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고 말았소요. 그러다 보니 마니스테이예요. 어디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왔던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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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지옥에 가냐? 못살가 가만하러 가게! 흐흐흐흐 지옥이... 지옥이 있다고요? 흐흐흐... 뭘 거지? 그럼 있지! 아 자! 아하하하 나 그것도 모르고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흐흐흐흐흐 나 만일 껴 가랬지 그 나만... 나 지옥에 알겠 거야! 알겠 거야! 여섯이 남아 잘 나 잘 나 잘 나 일로와봐 일로와봐 네요 하루 종일 잘 오카 greenhouse issa 화이트 화이트 banker 현재 아버지가 다녀와 아 아 아 아 아 아 Ping 말맞은 차가우, 말맞은 차가우. 이렇게 부장님 중간. 막이 이렇게 흘려서 지옥에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천국에 간 거지는 어떻게 되고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국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오 전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오 전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오 전국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전국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나는 이 천국에서 너무너무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장비를 내야 돼요 그럼? 아유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천국에서 너무너무 참. 아 저쪽에 가서 구경하고 오자고.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예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예요. 아 이렇게 나사로가 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가봐요. 예수님은 라자라스나이 술과 마약을 깔아 내거나 데리고 싶어요. 오 오 이따가 깜짝 놀래게 해줘야지. 예수님은 누교로 절약 떨어져요. 하하하하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bury 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과다 드디어 Health 어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예요. 아 다 미스 고 occasions 한번 봐날 해 trustees요? 어우our 아유 아이 자꾸만 그렇게 받지마! 예수님이 많이 열려야 근데요 몰라. 있잖아 이 천국에는 먹을 게 아주 많아요. 예수 remind 누가 국 고 마 아니요. 그리고 이 전국에서는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전국에서는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아요? 잘 봐.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게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 부자 아저씨는 왜 안 보여요? 그 부자 아저씨는 못 왔어. 그 아저씨는 집이 아주 크고 있어요. 집이 커도 여긴 못 와요. 돈이 아주 많았어요. 돈이 많아도 전국은 못 와. 그럼 어디 갔어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 나도 그럼 지옥 가서 구경시켜 주세요. 아니 지옥을 뭐하러 구경을 해. 너무 무서워. 아니요. 보여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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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저거 이상한 녀석이네. 아, 이게 또 커스텀한 절이죠? 좋아. 내가 그럼 딱 5분 동안 구경시켜 줄게.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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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를 따라오시도록 해라. 어떻게 세워지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옥에 간 우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거니마니는 정말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뜨거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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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조용히 해야할게요! 우리 교장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죠. 내가 정말 고생한 것 같네요. 나는 우리 교장은 우리 교장이니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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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이렇게 막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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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나사로 왔니요? 어, 그냥 나사로 소요나? 우리 집 문 앞에서 밥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다 어, 또 앞으로 걸어가니 및 마게라 가니, 및 마게라 가니, 나사로 소요나? 어, 저기 옆에 있는 건 아브라함이다 어, 그 처음에 도시구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여! 내게 먹을 것을 주세요 내게 먹을 것을 주세요 마칠 것 좀 주세요 안 됐나 왜요? 너는 많은 세월을 다 교회를 놓쳤다 너는 이미 때가 늦었다 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못하겠습니까? 너는 못하겠습니까? 너는 못하겠습니까? 너는 못하겠습니까? 우리, 우리, 이 가도만 뒤에 있는 우리, 우리 집을, 나사로 보내주세요 왜요? 우리,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죄발 짓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첨도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곳에 울리않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배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않아야 되나. 자, 나사루야, 너 보고 싶으냐? 아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천국에 가서 재밌는 거 복구 좀 해요. 그래, 내가 여기 애지껍찍하다고 했잖아. 아, 가자. 나 좀 달려줘요, 나 좀 달려줘요. 나 좀 달려줘요. 아, 나 부영! 아! 나 부영 Yang, 나 부영! 아, 나 인간요! 아 아 죽다 이렇게 우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딘 여러분은 전국 가고 싶어요 지루 가고 싶어요 정말이뇨 지루 가고 싶어요 지루 가고 싶어요 지루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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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